하나님 말씀 10편 51편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었던 이 바세바의 불륜 사건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배경을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참여의 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본문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명이 떠나가셔서 영원히 자신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요 죄인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범죄한 다윗의 회개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극류를 구했어요 극류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지금 성경에는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했어요 전에는 도말해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도말이란 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덧칠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발랐습니까? 무엇을 덧칠했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죄악된 것밖에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덧칠해 주신 거예요 죄악된 나의 심령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덧칠해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죄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맑게 씻겨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도말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보혈이 나의 심령에 덧칠해 주는 순간 우리의 죄악이 맑게 씻겨진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죄인된 나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그리스 안에서 나의 죄 문제 해결되어진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이 사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하 5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원죄 때문에 자범죄 또 나의 모든 죄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은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에 이렇게 잉태되어지고 출생하였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의미가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삶을 참된 회개의 삶이라 말하고 있고 오늘 다윗은 봄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세의 3장의 문제를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원죄 가운데 태어났었고요 모든 자범죄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술소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술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보니까 다윗은 회복과 갱신의 삶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참된 영적인 그런 자유함의 삶을 사는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회복한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제사,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이 죄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처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을 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복된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심령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심령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상한심령이 뭡니까? 다윗의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원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상한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는데 그것은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는데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복함과 동시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의 은퇴구로 시온의 손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셔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예배는요 의로운 예배 죄가 없는 죄의 시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회개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금 범죄 이전같이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정결함을 받고요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은 나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 나의 영혼, 가장 중요한 영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죽을 영혼 또 상한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도 또 죄악도 가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중복의도를 드리잖아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여러분들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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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